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인 중구가 점차 영화제의 화려한 무대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야제가 열린 지 닷새 만에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제 행사 모두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포동 비프광장. 전야제와 지난 주말 야외 무대 인사를 끝으로 남포동 일대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까지 무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 인구도 많았지만 관람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철거를 하고 나서부터 너무 조조해졌고 유동 인구도 많이 없고. 영화제 초청작 상영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야외 무대 행사가 끝나고 그나마 전야제 때 공개한 핸드프린팅이 영화제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 상륙시킨 남포동 일대를 바라보며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전야제를 찾았던 지역 주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초라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느 순간 해운대를 옮기는 바람에 규모가 너무 쪄요. 중국에서 사는 전야제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축소되어가지고 그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는 모두 314편. 이 중 중구의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는 7편에 불과합니다. 영화제 기간 진행되는 23번의 야외 무대 인사 중 비프 광장에서 열린 행사도 지난 휴일 5번에 그쳤습니다. 이 콘텐츠로서 우리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서구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고유의 특수증을 살리고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온도시 및 서부 상관은 상당히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의 사실입니다. 부산 최초의 극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둥지를 틀었던 영화의 도시 중구 일대가 영화제의 화려한 무대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